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방송에 나와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위로드립니다. 올해 마지막을 그래도 마무리를 3프로랑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배워서 제가 오히려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3프로님들께도 감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겸손한 까지 따먹으려는 저 욕심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내년에도 활약 부탁드리고요. 올해 만큼만 해주시면 더 할 납이 없겠습니다. 또 잘해주시면 잘해주시는 대로 인기가 높아져서 저희는 또 계속 또 해야 되고 오늘은 어디부터 돌아볼까요? 네. 일단 중국 시장이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오늘 날 온풍이 좀 돌았고요. 아무래도 주요한 이슈는 인민은행이 일단은 온건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이제 전일 밤에 발표를 하면서 그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마감한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플러스 1.05 심천성분지수도 플러스 1.66 항생지수는 플러스 한 2% 때 올랐고요. 주요 뭐 테크지수인 심천창업판은 플러스 3% 상해 과창판도 플러스 1.9 항생테크지수가 사실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막 급락하면서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좀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인민은행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온중구진이라고 해서 안정 속에서 나아간다는 표호를 내걸고 총기조를 견제하는 가운데 안정을 가장 앞에 두는 방향을 급속히 돌리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시장 내에 중국이 경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무슨 디폴트도 용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긴축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통화나 재정정책 모든 면에서 긴축 쪽으로 좀 강하게 선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달에 있는 이 회의의 결과가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인민은행이 이와 같은 발표로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를 감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로 10년물 중국의 국채금리도 좀 빠졌습니다 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이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심리 개선 움직임을 좀 나타내주고 시총 상위주 위주로 강하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기주모태주가 3.54%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항서제약이 플러스 4% BOE가 플러스 6.6% 야오밍바이오도 한 플러스 5.3% 정도로 주로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고요 보복 상승이었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들 주가가 정부의 반독점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눌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눌렸는데 오늘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앤디엠핑 등 주요 종목들이 모두 한 이틀 연속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사실 알리바바 계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텐센트, 메이투앤디엠핑 등과 같은 종목들은 사실 하락의 절반 이상을 이미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메이투앤디엠핑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하기 직전 수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이벤트로 끝날지 아직 더 연결이 될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주가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반영을 하고 바로 회복을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신호팜에서 코로나 백신 3상 결과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효능이 79% 정도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일 이 프로님 진행하셨잖아요 김오란 교수님 나오셨죠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프로그램이었는데 박광남 연구위원한테 도움이 될 정도면 얼마나 유익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저는 유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9%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걸리시는 분들이 2명 나온다 이런 느낌 백신 안 맞은 그룹과 맞은 그룹 비교해보면 맞은 그룹이 80% 정도 더 효과가 있더라 맞습니다 그 얘기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계열의 백신에 비해서 분명히 성과가 떨어지긴 하나 이제 아무래도 mRNA 계열의 문제점 유통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점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들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 또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얀센하고 같이 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을 텐데 이것도 뭐 1월 중에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 지나서 나오는 백신은 팔기도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이게 종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감처럼 이제 시즌 계속적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 연례 행사 같은 이제 그걸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일 시장의 좀 큰 특징주로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인 CATL 그 다음에 SMIC 반도체 회사인 SMIC가 급등세를 좀 보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TL은 이제 증설공시를 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한 6.5조 정도를 투자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이제 올해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에서 9월까지 CATL이 이제 설치한 용량이 19.2기가와트 그리고 LG화학이 19.2기가와트 파나소닉이 17.6기가와트시니까 사실은 이제 증설 이렇게 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증설을 한다는 모습이 시장 내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포텐셜을 크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때문에 2025년까지 리춘 배터리 출회량이 1160기가와트시에 달할 예정이라고 이런 큰 전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증설을 하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장상이 부회장이 새로이 이제 CO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한동안 화재를 모았던 네 맞습니다 중국의 다른 특정 업체에서 이제 그때도 직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지만 거기서는 사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기업은 이제 망가지게 됐죠 증설이 안 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ASML의 EUV 장비를 이제 이제 협상 진행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나면서 장중에 한 15%까지도 올랐다가 마무리라는 10%대에서 홍콩 디스 기준으로 마무리됐는데 사실 확인 여부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특히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SML이 EUV 장비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관련된 뉴스가 루머가 돌면서 좀 올라갔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실제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규제 때문에 눌려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게 조금 풀어질 수 있는 기미가 나오면 이 정도의 상승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만큼 눌려있는데 반대로 이 억눌린 수요는 그게 개선이 됐을 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ASML이 못하는 겁니까? 미국의 규제를 따르려면? 일단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노광 기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하나를 ASML이 사실 인수하면서 ASML 기술력이 더 좋아졌는데 그 회사가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면 내년 1분기에 일단 전인대하고 양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날 딱 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안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여전히 이런 정책 모멘텀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은 좀 유리한 환경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이 사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 좋았고요 미국 증시도 좋았고 심지어 이제 일본과 유럽 증시까지도 이제 하반기 개선이 되면서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사실 좀 저조했습니다 중국이? 거기다가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다가 알리바바 반독점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테크 기업들 주가까지 막 막아지면서 사실 중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더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 한 해일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리스크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저희가 좀 이게 해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을 좀 보셔야 된다는 이유를 수익률로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적어왔어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YTD 수익률로 코스피가 30.75%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G20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니까 올 한 해 동안 네 맞습니다 코스닥이 한 44.58% 정도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제 전일 기준으로 플러스 한 6.3% 정도 올랐고요 S&P500이 15.36 나스닥 지수가 종합지수 기준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일본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 EK225는 플러스 16% 연초에서 네 대만 각권이 플러스 한 22% 정도 올랐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군요 많이 올랐습니다 닥스 지수가 플러스 4% 프랑스의 까끄 지수는 마이너스 5.6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마이너스 12%니까 연초 대비? 네, 맞습니다. 좋지 않았죠. 그런데 중국, 상해 종합하고 심천 성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 종합은 플러스 11.9%. 플러스이긴 한데 그렇게 좋은 수익인 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심천 성분은 플러스 36.1호인데 심천의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심천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1.3%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네, 연초 대비. 그리고 항생 테크 주수는 연중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지수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트래킹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플러스 75.88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국 시장이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데 많이 오른 거예요.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큰 시장으로서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개별 종목을 하시는 게 어렵다면 중국 시장만큼은 ETF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중국 시장은 아직도 중국 정부가 시장을 올리려고 하면 올리는 거고 올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영향이 클 겁니다. 전제로 한다면 이번에 알리바바 같은 건도 굳이 중국 정부가 불만이면 조용히 불러다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그렇죠. 그럴 수 있었죠. 그러면 되는 걸. 그렇습니다. 굳이 공식적으로 마윈 일 잠깐 오세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IPO 하지 마세요. 하면서 뉴스가 커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그게 그쪽을 손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손보는 거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주가를 좀 내리고 싶었지 않나? 어떤 이유든. 저희가 정확한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과열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08년도, 15년도에 중국 증시가 과열로 가면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무래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사실 하반기 들어서 내내 이루어져 왔었고 이것도 나름의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생각이 궁금한 것 같아요. 내년에 중국 증시가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중국 정부의 생각이 뭐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열을 막고자 하는 거지 상승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이 증시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금융시장을 키워야 되는 당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하되 과열은 막겠다 정도의 스탠스로 저희는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이 프로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유럽 이야기 좀 해볼까요? 금일 유럽 시장은 지금 독일 지수가 마이너스 0.13 정도로 하락을 하고 영국 FTS는 플러스 0.05 프랑스 깎은 지수는 플러스 0.01 정도 되는데 일단 혼조세가 나타나고는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되면서 이유가 아무래도 기대감에 증시가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보였었는데 연말 앞두고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일 사망자 수가 또 다시금 1,100명 수준을 넘어가면서 피크를 좀 찍어서 노이즈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알겠지만 영국발 변이 코로나 저도 여기서도 배웠네요. 변이와 변종에 대해서 사실 크게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도 어제 변종이라고 했다가 살짝 쫑긋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국이 5.3만 명까지 1일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럽이 유럽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 백신 플러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좀 그런 추세 정도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 대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격과 보관 유통 등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70%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전에 화이자 백신도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접종이 시작됐었고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도 영국에서 먼저 됐는데 여기서는 뭔가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빠르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걸로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도 영국의 부작용 등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김은환 대책위원장님 대한예방의학회 대책위원장님 방송을 보고서 좀 많이 공부했다고 느낀 게 증시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코로나 백신과 국가의 방역 전략에 대해서 좀 이해가 조금은 됐고 그게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건지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가정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기존의 백신이 영향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가정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가정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는 코로나 이슈가 더욱더 증시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위험인자, 위험군인 20% 정도 되는 분들한테 먼저 이제 백신을 좀 맞추려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병원 인프라에 부하가 덜 가겠죠. 맞습니다. 병원 인프라에 부하가 덜 가면 자연스럽게 사망자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사실 큰 걱정 아닐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정부 입장에서 락다운이라는 조치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락다운이라는 조치를 강하게 할 요인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요인이 없어진다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늘어난 지연정 백신 투여도 꾸준하게 늘어날 거고 시차에 따라서 점점 확산세가 줄어들 기간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뭔가 주가가 흔들리거나 최근에 코로나 이슈에도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거는 좀 시장에서 더 이상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 과연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다음에 중지의 관심은 뭘까 생각하면 그래 코로나도 사라졌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저렇게 팍팍 밀어줄까? 이 고민으로 넘어가는 게 그 고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가는 게 참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중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어쨌든 이제는 다음 숙제로 넘어가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숙제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러게요.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배치수가 플러스 한 0.37% 정도 오르고 S&P 502 플러스 0.35, 다우존스가 플러스 0.27로 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전일 사실 장중에는 신고가가 다 갱신을 했는데 좀 밀렸죠. 막판에 밀려서 끝났다면서요? 추가 보양책 2,000달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맥코넬 상원의자 공화당에서는 반대 공화당에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차익실험 매물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맥코넬 원내대표가 사실 관련 법안에 상원 투표 일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여기다 몇 가지를 더 붙여서 사실 투표 안을 올렸습니다. 아예 거부한 게 아니라 2,000달러 오케이 받을게 대신에 올해 대선 관행을 연구하는 초당적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랑 연방통신품비권 230조 폐지를 하나로 묶은 법안을 상정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이 같은 조치는 제가 봐도 조지아주 상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지원금 상향을 사실은 거부하고 싶은데 내가 거부했다가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득만 올려주고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거부할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같이 통과를 해달라고 하면 그 책임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묘호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도 저는 그 2,000달러가 당연히 통과되면 시장은 더 환호를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 밀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대선 사기에 관련된 거를 연구하는 초당적 위원회 설치에 과연 표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통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이게 민주당이 받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가 보죠?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민주당은 싫어하고 공화당은 요구하는 세세한 것까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말 주식 투자 어려워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도입된 여러의 선거 관련 조치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선거의 보완과 진실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사기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약간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까지 안을 수 있는 안을 본인이 이제 들고 나온 상황이 된 거라 조금은 이제 스탠스가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거부를 하게 만들어서 공화당이 역풍을 막고 반대로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까지도 안을 수 있는 전략을 짜왔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봐야 될 이슈는 정확하게 1월 5일에 예정돼 있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일단 컨센서스는 공화당이 수성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과거의 기억을 좀 되짚어서 보자면 이제 결선 투표를 했을 때 당시에 1위와 공화당 1위 후보와 2위 민주당 후보였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3위 후보가 공화당 후보였는데 이 공화당 후보의 표가 표 차가 좀 많이 났었어요. 4위, 5위하고는. 그래서 이게 다 모였을 때는 아무래도 공화당 후보 쪽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일단은 까봐야지 알 것 같다. 그런데 까봐야지 알 것 같으면 그거 자체는 변동성 확대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은 시장에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변수이긴 한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블루웨이브가 될 경우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섹터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반영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도 어느 쪽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 디테크 기업들 최근에 주가 상승률도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래서 좀 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내년 2021년에 대해서 제가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감히 이제 좀 주요한 키워드가 있으면 뭘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좀 적어왔었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일단 2021년부터는 글로벌리 큰 정부가 탄생한다. 재정 많이 쓴다. 네 맞습니다. 큰 정부가 탄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금리 및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하반기부터는 좀 지속될 기연성이 있다. 그리고 백신에 따른 경제 정상화 저는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일단 투자 측면에서 큰 정부의 탄생에 따른 장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투자 산업들 친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산업 육성에 따른 수혜가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시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사실 돈을 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그 돈이 실물로 안 돌고 이제 증시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며 큰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그 정책들이 발행이 될 때는 이제는 그 유동성 함정에서 탈피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풀린 돈이 이제는 증시에도 들어오겠지만 물론 실물 경제로 풀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시 차원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비 완화적 총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양호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로 인한 2분기 텐트럼 정도만 정도만 저희가 좀 조심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우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될까.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 패권 경쟁 지속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한 해 내내 작용이 되겠지만 저희가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한 다음에 허니문 기간 100일 동안 정책을 짜고 뭐 하는 과정 동안은 크게 노이즈가 없을 가연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리스크는 하반기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권 경쟁? 네. 그러게요. 이제 코로나 일단 벗어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미국, 중국 싸우기 시작할 거다. 시점이 아마 하반기 정도로 보시는 게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면 그 본격화되는 리스크가 더 붉어질 건 하반기 즈음으로 보는 게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그럼 오늘, 내일이 제일 마음 편할 거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일 1월 초 이럴 때야 특별한 일 있겠습니까? 조지아주 상원 선거 시작되기 전까지는 마음 편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때 많이 버시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및 치료제로 인한 경제 정상화. 이 기조는 분명히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지표를 트래킹하면 좋을 거냐면 오늘도 김영익 고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표,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상품 지표는 올해 내내 좋지 않았습니까? 서비스 지표가 또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그 부분, PMI 서비스 지표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상품 지표가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 이 기저효과를 얼마나 뛰어넘어 줄 수 있을까 정도로 보시면 저는 크게는 여러 가지를 좀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네 가지의 큰 그림 하에서 저도 내년에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내년 중에서도 시기에 대한 주의할 점들, 변수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그중에서 어떤 업종인지 알려주시고 그다음번에는 어떤 종목인지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1년은 더 보람 있는 투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미래에세떼호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